야, 여기 오니까 많이 보던 풍경이네 여기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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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리도 하네? 와, 여기 물 되게 깨끗하다 수현아, 여기 좀 봐봐 수현아, 대체해볼까? 남동훈입니다 와, 어머나, 웃는다 아빠, 우리 아빠가 같이 얘기하셨어요 오, 그랬죠? 그렇지, 누나 오, 감동이 떨어졌어 아, 여기 연도도 있네 여기 연도 있잖아 2015년 징비록 드라마 연도 웬만한 타국은 다행이네 아, 여기 연도도 있네 여기 연도 있잖아 여기 연도 있잖아 어, 여기가 관한가 본데? 누구야? 야, 여기 한번 가볼까? 어? 여기 궁궐인가 보네 야, 여기 오니까 많이 보던 풍경이네 정력 정력 맞아, 그냥 정력 정력 독서삭건 정력 정력 결국 울어 오잖아 이게 뭐라고 써 있어? 옆에 그리울 줄 아시오? 어? 야, 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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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s 다시 그리울 줄 아시오 아니, 아니 어, 그렇다고 있지 어 야, 너 이리 와 봐 어허 이승우가 여기서 만나는 장면이 있을까요? 네, 여기 오십시오 마, 부산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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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